연일 계속되는 폭우에 피해는 없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시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수표교회와 3.1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남감리교회에 수석된 세 분은 모두 우리 교회의 단임 목사를 역임하셨던 분들입니다. 특히 신석구 목사님은 단임 목사로 계실 때 3.1운동에 참여하셨고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기도한 후에 3.1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그 답을 얻은 재단이 바로 수표교회 재단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수표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 역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3.1운동 이후부터 1930년까지 수표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어 법적으로는 조선총독이 민간인이 임명될 수도 있었고 헌병경찰제도 대신 보통경찰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정치단체를 만들 수 있었고 언론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총독으로 민간인이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경찰의 수는 크게 늘어났으며 정치단체와 언론은 심한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소위 친일파들이 이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1운동 이후 독립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이들이 나름대로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3.1운동 직후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만주와 연해주에는 무장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언론과 교육, 경제활동을 통하여 민족의 역량을 기르자는 개몽운동이 일어나는데 성도님들도 잘 아시듯이 시문의 상록수의 배경이 된 농촌운동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상 역시 유입되었죠. 1920년대는 사회주의의 유입으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이 결합되어 사회주의자들의 새로운 형태의 민족운동이 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물론적 사고에 기반하여 반기독교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기독교 사회주의자들도 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 인사들 역시 지금 언급한 모든 종류의 민족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주, 금연의 절제운동과 애국부인회, 농촌운동의 경우는 기독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양상도 나타났는데 그것은 부흥운동이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이용도, 장로교회 김익두, 길선주, 성결교회 이명직 등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는데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이나 장로교회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 모두 민족운동을 하다가 옥골을 치는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암울했던 민중들을 위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부흥운동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실 도피용 부흥회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한국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인 메시지가 전파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표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굳이 따지자면 믿음 안에서 투철한 민족의식을 기르는 자강운동에 가까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표교회의 1920년대는 지성적인 학자풍 목사님들의 목회에 따라 교회학교와 청년운동이 활발했고 성서에 기반을 둔 건강한 신앙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신석근 목사님은 투옥으로 휴직처리가 되었고 수표교회는 유경상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유경상 목사님은 배화학당의 초기 학생으로 배제학당으로 옮긴 뒤 배제학당의 기독청년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였고 1904년 하디가 인도했던 자궐교회 부흥회 때 통에 자복한 뒤 자궐교회의 주일학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 후 중국의 동호대학, 일본의 간세가쿠인 대학 신학부를 졸업하여 협성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번역을 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남감리회를 대표하는 한국인 목회자였는데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사님의 설교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표교회에서 선포한 설교가 동아일보와 같은 일반 매체에도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유경상 목사님은 그 후 중앙고등보통학교 영어교사로 자리를 옮겨 수표교회의 단임 목사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이때는 초교파적으로 유명한 외부 강사들이 수표교회의 강단을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3.1운동 당시 투옥 경험이 있던 권해라나 최상현, 강매, 이뭉순 등의 설교를 하였는데요. 당시 수표교회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강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석이었던 자리에 부임한 분은 오하영 목사님이십니다. 오하영 목사님은 정춘수 목사님과 독립운동을 모의에 참여하였고 신석구 목사님을 민족대표로 끌어들인 장본인이면서 인쇄된 독립선언서를 서울과 개성, 원산에 배포하는 역할을 맡은 주모자급이었습니다. 그래야 신석구 목사님보다 6개월 더 많은 2년 6개월의 투옥 생활을 하였고 석방되자 수표교회의 단임으로 부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하영 목사님의 취조서를 보면 어느 누구보다 독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하영 목사님은 송추된 후 3월 2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진행된 검사신문에서도 변치 않는 독립운동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1920년 9월에 열린 복심법원 판사 앞에서도 변치 않는 독립의지를 밝혔습니다. 독립과 합병에 대한 피고의 감상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묻기만 할 것이 아니고 또한 잠이 없이 생각하였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4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조국을 잃어버린 망국의 민족인 이 사람으로 어찌 반대하지 아니하였으리요 우리의 조선은 결코 다른 것으로 부속되지 아니할 터이라고 확신하였소 조선은 조선 사람의 조선이 될 줄로만 있었소 오하영 목사님의 수폐교 교회의 목회는 4개월 만에 끝나고 그 후임으로 신우승 전우사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신우승 전우사님은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였지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학자풍 설교자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발표한 졸업논문 신앙은 과학이 아니오는 기독신부의 신뢰이기도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칸트와 데카르트를 인용하며 무신론적 과학만능주의를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당시 만연한 사회주의로 인하여 반기독교적 정서가 있었는데 신우승 전우사님의 균형잡힌 설교가 수폐교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잘 이끌었을 것 같습니다. 신우승 전우사님 역시 1년 만에 수폐교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 후임으로 홍종숙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홍종숙 목사님은 1923년 9월부터 1927년 8월까지 4년 동안 목회하면서 안정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특히 홍 목사님은 한학자 출신으로 성경 공부를 강조하였는데 서당에서 가르치듯 신구약 성경 전체를 교환을 마련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어서 기독신부의 13회에 걸쳐 연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오하영 목사님 그리고 이어서 김상덕 전사님이 부임하였는데 오하영 목사님뿐만 아니라 김상덕 전사님 역시 3.1운동으로 옥골을 치른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추록 후 목회자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원동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여 수폐교 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김영학, 신석구, 오하영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가 목회자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나라를 사랑한 목회자들이 섬겨온 수폐교 교회는 교회학교와 청년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갖춘 목회자들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 많은 청년들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수폐교 교회의 에버 청년회는 1920년 4월 28일에 조직되었는데 이것이 동아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청년회를 조직한다고 신문에 날 정도인가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수폐교 교회의 에버 청년회의 임원과 행사는 그 정도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보도에 행사들이 소개되었는데 교단을 초월한 강사들의 강연회, 미국이나 시베리아 현지 상황을 소개하는 강연과 당시에는 낯설었던 영화 상영이나 추금기 음악회도 행사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앙의 품격을 더하는 강연과 더불어 격조있는 문화행사까지 기획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수폐교 교회 청년회는 1920년에 영어 야학을 열었는데 영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야학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수폐교 교회 교회 학교는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1920년 여름에 지금의 여름 성경학교인 학위아동 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1924년 조선학위아동성경학교협회라는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서울의 교회들이 성경학교를 하면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이 배워서 지방으로 내려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지방으로 퍼졌습니다. 1924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학위아동성경학교를 운영한 교회들이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 모여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서 수폐교 교회의 사례가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당시 참석하였던 이화여자전문학교 영어교수 컨로우가 선교사 보고서에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수폐교회는 당시 주일학교 기관지인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기독신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교육 역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1922년 12월에 시작된 여자야학은 한글과 한문, 일본어, 산수, 기초과학 등을 가르쳤고 수폐교 교회의 소속 선교사였던 틴슬리 선교사님의 보고에 따르면 유치원 설립으로 아이들 교육은 물론 부녀자들의 전도와 개몽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수폐교회의 지리적 이점과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배당은 최교파적인 기독 여성들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회 연합, 장감연합 여자성경강습회가 수폐교회에서 열렸는데요. 교파를 떠나 6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공부한 모습은 교파를 고집하지 않고 보금을 전파하고 훈련하는 수폐교 교회의 깊이와 넓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장소를 할지라도 분명 누군가는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해야 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일을 수폐교회 여성교회가 먼저 준비했을 것이고 반갑게 맞이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3.1운동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수폐교회는 지성과 영성을 갖추고 나라를 사랑하는 목회자들 아래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교세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분명한 신앙을 교육하였고 청년들을 교육하여 시야를 열어줬으며 교회 학교와 여성들을 교육하여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폐교회는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라를 위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은 이웃을 위하는 길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930년대 수폐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